우리 고유의 무형유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4 무형유산축전이 전주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. 국가유산청 출범 첫 해를 기념해 열리는 무형유산축전의 이모저모를 이수진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. 판소리와 농악, 전통 춤과 공예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온 우리의 무형유산. 전통과 현대가 우러진 무형유산축전이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 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일원에서 펼쳐집니다. 올해는 흥, 온, 벗, 얼 네 가지 주제에 맞추어 공연과 영상, 전시와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. 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처용무와 이리농악, 판소리 등으로 꾸며진 창작공연 당산파티가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. 국가 무형유산 봉산탈춤보유자 고 양소은 선생의 후악들이 새롭게 해석한 봉산탈춤 공연도 선보입니다. 전통음악인 정가와 우리 춤이 어우러진 이수자들의 무대와 무형유산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미디어 파사드는 갈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. 모든 분들이 무형유산을 구성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가 조화롭게 즐길 수 있는... 우리 무형유산의 미래, 어린이 전승자들의 무대를 비롯해 무형유산에 깃든 민족의 얼과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전과 체험행사도 이어집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